새롭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았다! OC의 시즌제작물 레전드 씨네키즈 리부트로 다시 몸친 배우분들 만나볼까요? 기다렸어? 씨네키즈에서 한진우 역할을 맡은 류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진우의 여자친구이자 열열열어염사 강경희 역을 맡은 윤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 박준면이고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매력적인 남상복 형사 역을 맡은 배우 김규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첫 반까지. 굉장히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분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진짜 긴장 많이 돼요. 긴장돼요? 군대 갔다와서 그런지 4년만에 찾아뵙는 만큼 더욱더 발전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마음에 긴장이 많이 되고요. 기다려주신 만큼 더 많은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즌1하고 짤릴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인지 이게 정말 원년 멤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렇게 또 기두 배우도 같이 하셔서 너무 좋고 여러분 행복한 밤입니다. 김규두 배우님은 어떠세요? 약간 텃세 있지 않아요? 텃세는 없고요.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그리고 시리즈물에 합류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신의 퀴즈 리부트인가? 사실 이 신의 퀴즈 시리즈가 한국 드라마 사상 유례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뭔지 아세요? 리덕환 씨? 여러분들 청와대 국민청원 들어보셨죠? 하지만 신의 퀴즈 청원이 더 무섭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일을 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들었어요. 한 번 한 번씩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저는 초천재고요. 시즌4를 이끌어왔고 이제 파이브를 새롭게 시작하는 인물이고 반경희 형사를 만나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사랑도 알게 되는 멋진 의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생겨졌대? 아니 원래도 잘생겼는데 나 지금 약간 옆에서 미치겠어. 신랑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드디어 팀장으로 진급이 됐고요. 팀장이 뭐 기다리고. 아니 다 내일 같아. 그렇죠? 결정적으로는 저는 한진우의 여자친구인 열혈여영사입니다. 왜 이렇게 달달해. 그렇죠? 당 떨어질 때인데 지금 당 충전 완전 됐어요. 저는 뭐 그 소장이죠. 강진장님이 진급하시면서 제가 그 밑으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는 아직 형사인데 차근차근 이제 한진우 박사님과 우리 저기 강진장님을 같이 모시면서 점점 형사로서의 멋이 좀 이제 생겨지는 약간 그런 남상복 형사 역을 맡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신의 퀴즈는 말이죠. 법의학 팀을 배경으로 희귀병 뒤에 감추어진 진실까지 부검하는 국내 최초 메디커 범죄 수사극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내용이 더해진다고 들었는데 유독한 시간 좀 보충을 해 주시겠어요. 코다스라는 거대한 디테이터가 들어오고요. AI 인공지능을 가진 거대한 프로그램과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왔더니 한국대 사무소의 팀원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성장을 해낼는지에 대한 얘기를 진출해 보았고요. 그 코다스가 또 어마어마한 준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이번 시즌에 아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개월도 아니고요. 14개월도 아니고요. 24개월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4년만입니다. 4년만에 물론 우리 김기도 배우님도 함께하게 됐지만 세 분이 이렇게 쭉 또 함께 온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세 분도 또 김기도 배우님도 기다리셨나요? 그럼요. 항상 신의 퀴즈는 자꾸 마음속에서 찾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도 두려운 것도 있어요. 기대가 많은 만큼 실망을 보여드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만큼 이번 시즌이 들어갔다라는 건 저희가 준비도 많이 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의 퀴즈 팬이거든요. 출연을 하고 있지만 말 잘한다. 1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네. 계속 돌아온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했다. 저도 엄청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잘했다고 칭찬을 또 신의 퀴즈 속 우리 한진우는 어떻게 류덕환 씨 본연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았나요? 닮은 모습도 많이 있고요. 다른 모습이라면 좀 똑똑한 게 좀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진짜 한진우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히 잔망미. 잔망미. 우리 소장님. 네. 네. 한연정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코다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김준환 배우가 또 출연해서 아주 깊은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고 박효주 배우가 또 저희 사무소 식구로 들어와 있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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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호라는 또 신인 배우. 아 신인 배우인가? 아무튼 또 젊은 우리 잘생긴 친구가 또 저희 분위기 좋아지게 하고 있고 이렇게 매 시즌마다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와서 신선하게 좀 바꿔주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보라 씨. 네. 맞다. 보라 씨도 나오죠. 네. 맞다. 보라 씨도 나오죠. 김재원 씨도. 맞습니다. 라인업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쯤 되면 사실 우리 소장님. 네. 본인의 러브라이드 좀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랑 해요. 누나 얼굴 봐요? 우리 김기두 씨 삐졌잖아. 김기두 씨가 이번에 함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제가 사실 유덕한 씨 되게 팬이에요. 팬이고 김변 누나나 주인은 너무 훌륭하신 배우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덕한 씨가 남남기를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정말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신의 키즈 페인이 생긴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 김기두 배우님 오예요? 이번 시즌 합류를 했으면서 오를 드셨어요. 정말 놀라운 답변인데 잠깐 미쳤었습니다.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당연히 나야 너 하나 둘 셋 X 인산발부터 사실 일어서서 나 소장 이러면서 벌써 빵빵 터트리셨거든요. 제가 신의 키즈를 30대 한 중반에 시작해서 지금 또 40대 중반이 됐거든요. 장 교수님이 계셨을 때 중간 위치에서 지금 고참이 된 거예요. 각자 보면 좀 재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분위기 메이커 맞습니다. 아하 김기두 배우님도 굉장한 유행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건 아닌데 아 그래요? 제가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렸어? 밥 먹었어? 위덕환 씨한테도 해요. 기다렸어? 신의 키즈 출연진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들을 정말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윤주희 배우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빵빵 터져서 빵순이라고 불려주시나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웃기시네요. 이어서 박준명 배우 질문 나갑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의 키즈에 함께했는데요. 본인의 어떤 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섹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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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완전 독감해! 고마워요. 유독한 배우님에게 신의 키즈란? 배우라는 수식어를 저는 조금 아직 부끄러워하는데 그래도 조금 용기를 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인생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이런 작품을 못 만날 거고 그러면 이 신의 키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든 배우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신의 키즈와 함께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족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족 같다. 발음 조심해야죠. 가족 같다. 저희가 이제 되게 열악하게 시즌 1을 시작했거든요. 촬영 스태프도 너무너무 지금 좋아지고 저는 지금 시즌 리부트는 굉장히 부유하게 찍고 있어요. 신의 키즈가 진짜 이번에 잘 될 수밖에 없다. 모두 배우분들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저는 신의 키즈와 같이 성장하려고요. 앞으로 시즌 6, 7, 8 더 관심 부탁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 키를 꼭 봐야하는 관접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하나씩 짚어주시죠. 신의 키즈가 이번에 리부트라는 구제를 넣은 이유는요. 새로운 각오로 임한다는 것도 있고 이야기 자체도 구조도 많이 바뀌고 한 에피소드가 들어오더라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볼거리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제가 이번에 하는 한진우가 낯서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 굉장히 반가운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재밌게 봐주신다면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14일날 방송하니까 꼭 본방사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의 키즈 신의 키즈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촬영해 계속 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키즈 리부트 주협 4인방이었습니다.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반갑습니다. 반멍의 지수iny 충격 중 안전 신의 키즈